트렌드를 이끌는 감성 스타일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눈의 키포인트 눈이 100만 불짜리 있느냐 정말 김혜수 씨처럼 아주 하얀 고수 같은 눈을 갖고 있어요 지금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첫째 머리에 숱이 없는 거 그리고 둘째는 나는 처음에 이마를 이렇게 내보고 황배웅인 줄 알았어 이마가 너무 위로 넓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게 한번 앞머리를 잘라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벌써 이마가 반으로 줄었어 역시 헤어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핑크나 형광 네온 컬러들이 접목이 돼서 화사하지만 좀 밝은 느낌 진짜 진짜 엄마 같지 않고 그냥 27살에 클럽 가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그냥 좀 밝은 느낌으로